이스라엘 쪽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곧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국방비, 방위비가 항상 한국의 두세 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지금 역전했어. 핵이 미사일 발사를 할 조짐을 북한이 보이면 발사 전에 그냥 제압해버리는 킬체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맞았으면 그 몇 배로 되갚아주는 거. 이 세 가지를 한국형 3축이라고 하고 군사력 평가를 하니까 한국이 3위가 나왔고 일본이 8위. 9.19 군사 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군사 붕괴선 근처에 무력 전진 배치를 한다.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위협적인 수준인지 북한의 무기체계가 어떨까요? 아니 오죽하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도 북한 무기 못 얻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가까워진 건데 재래식 무기의 준비 태세와 어떤 후속 군수 지원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엄연한 군사 강국이다. 약간의 과장을 더 붙이자면 미국에서 나온 CSIS나 랜드 연구소 보고를 기준으로 하면 공식적으로 북한은 포병력에 있어서 세계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허수가 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구형 노후화된 어떤 포병 전력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형식적이지만 세계 3위의 포병 전력이라고 분명히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난달에 북한에서 우리가 군사업이 무력화하니까 북한이 이제 신형 장비를 증강 배치하겠다. 이런 발표를 보니까 나왔던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북한의 재래식 포병 전력 위주로 해서 전진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우리 서울의 방어, 수도권 방해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국감에서 한번 나왔던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정포, 1만 6천발이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 이걸 과연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대량의 포탄사격이 있을 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잘 보셨겠습니다마는 못 맞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하마스가 쓴 로켓을 거의 다 요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 있는데 결혼식장 파티에서 하객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것을 밤에 맥주 마시면서 보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약간 폭주 터지는 걸 본 듯이. 그래서 거의 철벽 방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10발, 20발, 나눠야 100발 쏠 때 얘기고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을 쐈어요. 맞아요. 아무 소용없어. 아이언돔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은 전쟁을 갖고 자만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북한의 포병에 대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넓고 거기에다가 하마스보다도 북한 포병은 비교가 안 되는 양적, 질적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우리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개발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를 분들은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북한의 포병을, 로켓포를 다 방어하려면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계산을 해 봤는데 서울의 절반을 아이언돔 포대를 배치해야 방어가 돼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절반을 다 배치해야 돼요. 서울의 절반을 어떻게 떼줘.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군이 북한하고의 포병 대화력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 북한의 로켓포가 날아올 때 대포병 레이더, ANTPQ라는 대포병 레이더로 이걸 갖다가 포착하면 날아오는 포물선의 속도와 포물선의 궤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발사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위치에 우리가 미사일이나 전투기나 전투기에서 쏘는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막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자주포를 발사해서 그 포를 발사하는 원점 타격을 하는 게 기본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몇 발을 얻어 맞아야지 그 대포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전에는 불리한 것이죠. 우린 서울이 휴전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어 개념이 돼 있지 이렇게 요격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6천발을 공중에서 동시에 어떻게 요격합니까. 1시간에 떨어질 수 있는 수량이 1만 6천발이에요. 맞아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북한의 장사정포가 로켓포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 탄도 중량이 작아가지고 대부분 아파트 벽을 뚫질 못합니다. 그건 일부 소수의 포탄의 경우에나 위력이 강한데 지금까지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가 잘 대피하고 대비만 하면 피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구경 방사포나 신형 무기가 배치되면 그때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야지 무조건 불바다, 무조건 뚫리면 다 죽는 걸로 이렇게만 너무 비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 점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공부하다 보면 일본의 국방비, 방위비가 항상 한국의 두세 배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자꾸 일어나 보니까 지금 역전했어. 이제 일본을 따돌리는데 최근에 일본이 방위비를 늘린다고 다시 발표하는 걸 봤을 때 한국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순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이제 세계 10위권도 대단하다 그랬는데 6위의 군사력이 주로 진보정부 때 국방비가 많이 늘어요.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연평균 거의 8% 가까운 성장률이니까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방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한국형 삼축체계, 북한에 대해서 이제 킬체인. 여차하면 핵이 미사일 발사를 할 조짐을 북한이 보이면 발사 전에 그냥 제압해버리는 킬체인. 또는 KAMD. 북한이 미사일 방어를 했을 때 패트리어트나 사드 같은 요격무기로 방어하는 거. 세 번째가 KMPR.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맞았으면 그 몇 배로 되갚아주는 거. 이건 대량 응징 보복이죠. 이 세 가지를 한국형 삼축이라고 하고 이걸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제대식 군사력 면에서는 6위. 이 뭐 엄청난 그 상위 그룹에 이제 한국이 군사강국이 돼버렸다. 무장국가가 돼버렸다. 이런 점에서 있는데 이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이런 제대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체계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굉장히 그 다량의 무기를 항상 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놓고 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호주에 있는 그 군사력평가기관 로위연구소가 또 평가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국가만을 대상으로 여기에 미국이 들어갑니다. 그 저기 그 군사력평가를 하니까 한국이 3위가 나왔고 일본이 8위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무기체계에다가 준비태세 훈련 정도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전술 또 뭐 어떤 오늘 당장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준비능력까지 봤을 때 한국이 일본을 월등하게 앞지르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 한국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그 다음에 포탄 이런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아 또 미사일도 일부 포함되죠. 요격미사일 같은 거 우리 한국에 LIG 넥스원에서 개발하는 천궁 이건 뭐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우크라이나도 원하고 중동도 원하고 천궁 이 저고도어에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는 드론도 요격하는 요런 어떤 천궁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수요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사막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터키가 그 티르키에가 우리 K2 전차를 기술 도입 생산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성능들 이제 그 바로 이웃 국가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K2는 이제 로템에서 하고 있죠. 현대 로템에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공급이 되는데 그 다음엔 약간 중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우리가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하는 방산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일한 무기가 중동에도 쓰여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위성은 정부 기능도 유지했고 모든 시민들이 그 정부를 믿고 단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휴대폰 복급률이 60.3%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70%입니다. 별 차이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결된 세상의 전쟁 수행 방식이 너무나 달라지는 걸 본 거죠. 시민들이 다 전투원이 되는 거예요. 휴대폰으로 러시아 이동 상황을 다 찍어서 영상으로 정보에 제공하고 다 정보 시민들이 정보원이 되고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또 드론을 휴대폰으로 조종한다고 그래서 러시아 전차를 갖다가 드론으로 마비시키는데 그거 다 동호회가 한 겁니다. 동호회요? 네. 아 그래요? 마을에 드론 동호회가 자기들끼리 드론 동원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포탄을 달아서 거기에 드론의 배회탄약이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목평을 찾아가는 이거를 전차 위에서 톡 떨어뜨리는 기술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게 휴대폰으로 돼요. 군대가 오히려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군대는 이런 기술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랬는데 그게 다 스타링크 위성 기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10월 7일 날 그 하마스가 쿼드코타라 그래서 날개가 네 개 달린 드론 이게 이제 원래 전 세계가 맥주와 피자 배달하려고 만든 상업용 드론입니다. 그거를 우크라이나에서 민병대가 써먹은 거예요. 그래서 피자 맥주 대신 슈루탄을 떨어뜨린 거지. 그게 이제 스타링크 위성 체계만 있으면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을 습격하는 데 똑같은 전쟁이었어요. 쿼드코타가 이스라엘 전차 위에 가서 폭탄을 떨어뜨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철저히 학습하지 않으면 이번 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불가능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마스 전사들이 철저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찾아낸 거예요. 그게 기습의 승리의 핵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기술은 빨리 전파되는 건데 이게 다 민간 기술이에요. 또 군사 기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자지구에 연결을 제공했다는 것은 교전 수행보다는 인도적 목적으로 그러는 건데 그 스타링크 위성체계 하에서 우버 택시가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구호물자 공급을 책임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시민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자지구에서도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연결이 유지된다는 뜻이고 이거는 인간 생활의 기본과 또 하마스의 전쟁 수행 방식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돼 버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던 작년 2월에 일론 머스크가 발사한 스타링크 위성이 2천 개였습니다. 지금 만 개가 넘어갑니다. 엄청나게 빠른데 4만 개까지 되면 이제 전 지구적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를 디지털 경제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의 어떤 절대 권력자가 되는 건데 지금 세계인구의 절반이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안 써봤어요. 절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이제 디지털 경제로 들어온다고 상상만 해 보십시오. 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새로운 식민지 개척이나 마찬가지요. 그런 식의 어떤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만 하는 게 아니라 제프 베조스도 하거든요. 그렇죠. 둘이 경쟁이 붙었는데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앞서고 있고 1년 전에만 해도 다 비웃었어요. 저거 사업성 없다. 그리고 한 달 사용료가 좀 비싸요. 10만 원 정도 되고 위성 단말기 구입은 별도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터미널. 그런데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써보니 괜찮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을 바꾸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자지구 같은 것도 욕심을 내는 이유가 내가 다 해결한다는 일종의 어떤 자기 주도성 여기에 대한 집착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딴 데서 전쟁 나도 그럴 거예요. 내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업가 수준을 넘어섰어 이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은. 혹시 전쟁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항상 직관과 상식을 초월한 너머에 존재한다는 건데 최근에 강대국 정치가 유감스럽게도 지정학을 소환하면서 이 안보와 지정학의 문제가 우리 생활 가까이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고민해야 비즈니스가 되는 세상 이런 정경분리의 원칙이 깨진 세상 세계화가 주던 막대한 이익이 흔들리는 세상 이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원리로 분쟁은 일어나는가 그리고 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데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아프칸에서 작년 7월에 탈레반에 아프간 함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새로운 전쟁 기술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기 쿼드컵터 보십시오 상업용 토론 한 대로 다 해요 그런데도 충격은 똑같아요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두 번째 정부 기능의 마비 그러니까 요즘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 우크라이나 정부 또 아프칸이 망할 때 아프칸 정부 또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질 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보 너무 무능해 이 거버넌스의 기능이 약화된 데서 드러난다는 거 세 번째는 전쟁 주체도 국가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보면 바그너 용병그룹 우크라이나 민병대 그 다음에 하마스 헤즈볼라 심지어 일론 머스크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선출된 사람들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어떤 의회의 절차도 필요 없고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 수행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개인도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니얼 에버시라는 전쟁학자가 앞으로 초강력 개인 트란스 휴먼이 탄생한다고 예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런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 약화 새로운 신기술의 도입 그 다음에 전쟁 주체의 다양화 이 세계가 전쟁의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거고 이제 얼마 있으면 생성형 AI도 분명히 전쟁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미국 펜타곤이 이미 올해 국방 예산에서부터 생성 AI 연구비를 대량으로 지금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미래 대량 살상목이라고 본 거예요 이 생성형 AI와 어떤 초지능이 독극물 개발이라든가 가짜뉴스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자율무기 등에 이게 적용이 될 때 전쟁의 문턱이 확 낮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존의 전쟁의 상식으로는 안 보인다 하다 보면 이제 세계 어디가 전쟁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의 문턱이 낮아질 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세상을 보시면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까 하는 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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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